뒤쪽에서 산탄총이 쏴졌고 유세 중에 총을 맞으면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심폐정지상태가 여기까지가 객관적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외상에 의한 심폐정지가 벌어지면 거의 대부분은 사망하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일본의 정세가 이렇게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었나요? 글쎄요 근데 보통 통상은 우리가 이렇게 약간 폭력적이고 그다음에 극단적인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 아베의 주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극우주의에 계신 분들인데 전쟁도 그들이 시작했고 아마 지금 극우 내부에서의 분열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지금 영상 급히 들어온 걸 갖다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은 총 소리가 난 이후인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유세 중에 총 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당황해하면서 지금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특히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 계열이라든가 이런 쪽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아요 아직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정권교체가 딱 한 번밖에 이루어진 적이 없거든요 사실상 1단 국가죠 그렇죠 그게 뭐 북한이랑 뭐가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전범이 그대로 통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북한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국자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시아에서 사실상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어떤 일 때문에 저격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예를 들면 적군파같이 급자파들은 거의 소멸한 상태인데 그렇죠 적군파분들이 지금 70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좌익과 우익의 대결일 수도 있겠지만 뭐 이제 극우 내부에서의 분열이 노선별 분열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아니면 그냥 그렇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신이상자의 소행일 수도 있고요 지금 단계에서 뭐 이거를 첩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정보기관의 어떤 그 은밀한 전략이라고 해도 뭐 정신이상자의 뭐 저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이 밝혀질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3미터 뒤에서 발표되는데 산탄총이라고 이러면 힘들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최근 들어간 약간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우리 쪽에서도 이번 대선 기간에 송영길 당대표에 대해서 이른바 테러성 망치 폭력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분도 사실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군대 관련 진보적 주장을 하시는 분인데 이제 한미연합훈련이 너무 오랫동안 중단되어 있었다가 그게 재개가 되면서 그 재개에 대해서 필요성을 공감한다는 취지로 송영길 당대표가 얘기한 부분을 가지고 송영길 당대표를 공격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분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됐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이제 좀 정상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조금 여러 가지가 어려우신 분들인 경우일 가능성도 있어서 아직까지는 정치 테러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죠 그런데 진짜 웃긴 거는 3미터 뒤에 3미터 뒤에 그것도 산탄총을 가지고 그러게요 그게 접근이 가능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무슨 비비탄총인 줄 알았나요 비비탄총이어도 그러니까 비비탄총이어도 그것도 어쨌든 총기 비슷한 거가 나오면 바로 그렇죠 위험물건이니까 지금 아베는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일본 정기에서는 그냥 원톱입니다 지금 현재 영향력이라든지 혹은 개파라든지 모든 측면에서 원톱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그 이전의 총리였던 스가도 그렇고 지금 기지다도 그렇고 아베의 지지 없이는 불가능한 사람들이거든요 다 지지라고 우리가 완곡하게 표현하고 조중동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아베가 꽂은 거예요 그렇죠 아베가 이렇게 면접 보고 어떻게 할 거야 나한테 충성할 거야 갑자기 그걸 말씀하시니까 이번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그거랑 비슷해요 경찰청장 후보자들이 치안정감들을 다 면접 보면서 너네 경찰국 어떻게 생각해 이걸 다 물어봤다는 얘기하고 비슷하네요 그런 거죠 그런데 카리스마나 영향력으로 비하면 이상민하고 잽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들이 다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6명은 전부 다 동의한다고 그랬다는 거 아닌가요? 6명은 동의했겠죠 그 앞에서는 어떻게든 자기도 경찰청장 한번 해보고 싶으니까 오죽했으면 7개월 동안 3번이나 승진을 하는 그런 사람이 생기겠습니까? 그것도 하필이면 윤 씨가 그렇죠? 이번에 만약에 승진 되면 3번째 되는 거죠 바로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인데 아베 같은 경우는 아베 눈 밖에 나면 정계를 은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각자 개파들별로 어느 정도 힘은 분배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총리급 정도로까지 올라가니까 정권을 잡으려면 아베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힘을 갖고 이 정도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정치인 한국을 비유하자면 사실 없어요 없죠 거기는 전형적으로 승계정치 세습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아베 같은 경우는 친가와 외가 쪽이 전부 다 유력 정치인이지만입니다 맞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그나마 역동적이고 개혁이 이루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이 개파들이 진짜 마지막 진짜 잔재가 남아가지고 미국에 있는 사람이 아직까지 자기가 대통령 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남아있지만 그렇지만 우리 민주당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갖다 싹 없애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건데 지금 일본은 이런 방식으로 파국을 막게 된다 사실은 완전히 아베가 몇 년을 집권한 거예요 사실상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심지어 총리도 두 번 하신 분이에요 총리 두 번 거기다가 지금 두 명의 총리를 갈아넣고 박정희랑 다를 바가 없어 그렇잖아요 더 어떻게 보면 강력할 수도 있는 게 그럼요 의회 권력 왜냐하면 거기는 내각제를 하기 때문에 행정 권력뿐만 아니라 의회 권력까지 통합해서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일본을 그래도 지탱하고 있었던 게 거기는 역설적으로 또 관료라고들 얘기해요 그렇죠 관료들이 약간 우매한 정치인들을 이끌어왔다 그런데 갈수록 관료와 정치인 사이의 유착이 심해지면서 지금 일본이 자꾸 쇠락하는 것 같은 느낌 드시죠 여러분들도 다 느끼실 거예요 일본이 국제적인 이상도 그렇고 경제력 규모도 그렇고 점점 쇠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평균 임금이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보다 낮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 정도로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 타임에서 속보가 더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더 말씀드리겠다 얘기를 드리고요 독재는 언제든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됩니다 사실은 1, 2년 누가 더 기냐 적냐 이 차이지 푸틴도 역시 그 독재 끝까지 갈 수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많은 시사점을 받게 된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아베를 아버지로 모시던 우리나라 정치인들 큰일 났네요 저도 지금 말씀하시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른바 경성독재 그러니까 강력하게 하는 독재들 군사독재라든가 거기와 연성독재 그러니까 사실상 권력을 계속해서 세습하는 연성독재의 전형적인 게 지금 이 아베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렇게 보면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독선적인 방식이고 독재적인 방식을 추구했던 사람이 사실은 대한민국에서는 탄핵이 됐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독재자의 말로가 항상 정해진 것 같아요 누군가 지금 간담회 선언을 할 거예요 소름이 끼치고 또 총알이 6발이 사라진 상태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주면서 웃을 일이 아니지만 굉장히 반성하지 않으면 아베가 전철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일 수 있는 게 제도가 아기네 우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